안녕하십니까 청도달코만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초제를 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농약분무기를 제가 사용을 하다가 이 압이 안걸리더라구요 제가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압이 안걸려 가지고 오늘은 이 농약분무기를 압이 걸릴 수 있도록 제가 수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기계는 잘 못만치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단순하니까 잘 고칠 수 있을거라 생각해보고 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수동식이구요 사람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압을 걸어서 이제 앞에 약이 분사되도록 하는 20리터짜리 한말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핸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오르락내르락 해가지고 압을 채워서 농약을 분사하는데 아무리 해도 압이 안걸려가지고 약이 제대로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수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핸들을 오르락내르락 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아 여기 실린더 쪽에서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통안에서 제가 봤을때는 여기 바킹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압이 안차는 거였거든요 아 일단 철물점에 가가지고 여기 바킹이 파는지 안파는지 일단 갔다와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오고 안되면 요 안에 보이는 걸 통채로 까만 걸 통채로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철물점에 갔다와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여기에 바킹을 사왔거든요 아 바킹이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기고 아 요게 2천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채로 살 수 있으면 통채로 살려고 했는데 굳이 살 필요 없고 바킹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제가 분무기 요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요걸 일단 교체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기 보시면 요게 핀이 하나 있네요 요게 빠지지 말라고 핀이 있는데 요거를 뽑아내고 아 이렇게 쉽게 잘 빠지네요 아 그리고 요기 위에 있는 노즈를 풀어줍니다 아 호수 호수에 물이 호수에 물이 많이 차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아 이게 보시면 아 막 이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다 진짜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완전 걸레가 됐네요 자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위에 이거를 풀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래 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러니까 압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꽂고 이걸 다 쪄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밑에 바킹을 교체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킹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이 잘 걸려야 될 건데 아 제가 요기 안에 보시면은 요기 철구슬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철구슬이 이렇게 막아주고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았었거든요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물이 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뒤집어서 요렇게 한번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도 세면은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해보고 아 저기 안쪽에 보이시죠 실린더 쪽에 제가 요렇게 바킹을 이렇게 꼽습니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꼽죠 근데 확실히 아까하고는 또 다릅니다 방향을 바꿔서 꼽으니까 이제 구멍이 잘 안 들어가네요 아까는 쉽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잘 안 들어갑니다 요렇게 하면 확실히 압은 잘 찰 거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넣어서 제가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압이 잘 걸리네요 아 역시 바킹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바킹을 바깥 끼우니까 이제 진짜 쌩쌩하게 압이 잘 걸려가지고 약이 분사가 잘 되네요 아 꼽으실 때는 요기 실린더가 딱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꼽으시면 안되고 방향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요렇게 꼽으셔야지 요렇게 압이 걸리는가봐요 요렇게 하면 이제 물이 다시 이렇게 새더라구요 요렇게 해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은 이제 압이 차여가지고 호수로 통해서 약이 분사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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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